입니다 이어서 장애물 개척전차가 지뢰지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장애물 개척전차는 지뢰지대의 폭 3m의 폭로를 개척할 수 있고 진지구축과 낙석 파악에 등볼할 수 있는 다목적 공병 장비입니다 전방 장애물 지대의 장애물 개척전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장애물 개척전차가 948로 장애물 폭로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측 화면을 가지십시오 아군이 장애물을 개척하는 동안 적이 끊임없이 폭력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육군의 기동 및 폭력 무대가 제압 사격을 하겠습니다 2번, 4번, 5번, 6번, 9번 폭력을 봐주십시오 2번, 5번, 6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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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